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참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함께 어떻게 렘드 키워야 될 거냐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 지금 중직자분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시면요 좀 연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유럽 유럽을 좀 연구했어요 유럽의 빈 교회들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1232개 장소의 교회 지금 건물 내놨습니다 한국에 659개 내놨습니다 이 659개는 부산의 부동산한 여자 장모님이 보고해서 올린 겁니다 1232개는 미국의 RM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최윤정 권사님이 보고한 겁니다 유럽의 거 좀 보고해서 우리가 다 사드려야 됩니다 전부 RUTC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은하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응답 시작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중직자의 중요한 축복의 회복 자리가 있어요 성경에 중직자분들이 응답받는 중요한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에 살아요 그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사회도 보면 중직자분들이 살아날 때 시대 변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 속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니깐요 이유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며칠만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 거의 세계 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육신 얘기만 합니다 매달 사람 얘기 육신 얘기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안 하고 매달 사람 얘기 육신 얘기 와가지고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정말 전부 물질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 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유지를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영적 미숙한 전도자들이 이렇게 막 어림을 막혀 만들어내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힘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때 여러분이 은약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은약을 잡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 은약을 잡아보면서 억나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굉장히 굉장한 답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리스도는 답 났는데 답이 있더라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리라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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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의 힘센이라 사도 1절 4절에 보니까 한 곳에 모여 모든 사람이 기도했다 주석가들은 한 10일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40일 동안 한 것으로 직접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뜻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센이라 이렇게 기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스 6장 18절에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살전 5장 16시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 은약을 받으면서 어떻게 은약을 잡았는가 하니까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 집은 좋은 일도 있잖아요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 뭐합니까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울면 사람 만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요 기도한 제목을 놓고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저는요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주의해야 되겠구나 저는 저는 바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한다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안 돼요 진짜 금식 기도가 좋은 건데 저는 안 되는 것이 할 일이 많아요 성짓을 들으신다면 저는 안 되는 것 질잠 되는 금식이 최고거든요 우리가 좋은 기도인데 저는 시간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모든 걸 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거 지금부터 해보세요 누가 나를 너무 괴롭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니면서 24학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더라 이 사람이 이게 우리 다락방 2단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부산서 박혜고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미국 가도 괴롭히고 어디 가도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미국 연락했는지 다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내 진짜 그 사람은 24학년 하나님이요 갑작스럽게 딱 불러가버렸어요 진짜 그럼 갑작스럽게 딱 불러왔는데 너도 좀 어?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을 그렇게 우리가 문제 어려움 같은 게 생길 때 괴롭잖아요 솔직히 또 한 번은 내가 같이 일하는 정도가 죽는데 이게 말이에요 참 사람이 이상한 어릴 때부터 돈이 없었는지 이 문제에 사람이 이상하게 돼 본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혹시 돈 되는 거 있는데 놀이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뒤집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주로 건축할 때 문제나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왜 나는 거 하니까 돈 되니까 말이에요 뭐 이게 뭐 유리를 지낸 이만요 교회 그것도 그것도 그 원인이에요 거 건축스러워하라고 싸운 거예요 왜 돈 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한 놈은 탈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탈락된 놈이 저지르는 일이에요 못했죠 그것도 장로가 이 영적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인간을 내가 뚝받는 거예요 이게요 안 하는 거짓말이고 안 하는 짓이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십삭이 돼 나 또 충격 모은 거지 강호인 목상할 겁니다 나 또 충격 모은 거지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 얼른 이 기도 거쳤지 진짜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거 내가 또 보니까요 야 사람들 제일 웃기는 게 이거 돼 돈 그리고 사람들은요 너무 돈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목사님들도 밖에서 낸다 연락 오는 거 보면요 이 탈락방의 모든 경제를 내가 다 알아서 하는 줄 아는가 봐요 내 보고 자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 메시지 듣고 참고하세요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니까 부산에서도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아는가 봐 자기들 습관에 의한 추측이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래 마음대로 하는가 봐요 그래 그 추측을 가지고 내인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뭐 하게 해달라고 아 나는 저야 심지어 우리 친척이 내려와서 부탁을 해 지금도 미안해요 얼마나 미안하냐면 아주 어릴 때 난 우리를 도와준 집이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려워지니까 제일 우리를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 주고 도와줬다니깐요 그 가족이 와가지고 낸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만웰 교회 버스 운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큰 어려움 부탁은 아닌데 하지 말아야죠 내가 이만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당신이 내하고 친척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자르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다 하는 줄 알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에 걸리면 이상한 짓을 해요 아마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서로로도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이게 너무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는 게 힘이 그렇고 그걸로 계속 내 기도해고요 하나님이요 사업을 무너뜨리고 하나밖에만 아들을 불러가 보이시죠 뭡니까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왜냐 내 세상 하도 더러워서 하는 소리야 그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여기 있어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 아무도 하지 마세요 24 모든 거를 건축 연결제 기도셔야 완전히 유대인 로마 다문어 타려버린다 어떻게 뭘 말입니까 성사미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갈보리산에서 감남산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완벽한 답을 준 성사미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딱 그대로에요 이 은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등기 2장보다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모든 삶 속에서 기도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활동하는 분들은 이야기하세요 매일 24세 하나님 우리나라의 659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내놓은 교회당들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주하는 교회에서는 다른 기도 하지 말아야 다른 거 다 들어있어요 말씀하네 그러니까 24 모든 걸 엮어서 성전거죠 자 핍박이 오고 어림이 오는데 완전히 기도를 엮어 보고요 여러분 증시 기도보다 더 간 게 24입니다 그렇죠 24라는 말은 뭐든 일어나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실수 뭐든지 기도를 엮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나오기 시작된 겁니다 똑같은 기도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보기는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가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주인이 성사미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자 이랬더니 핍박 오면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죽이면 이기는 줄 압니다 미안합니다 시작입니다 머리나 본 교건은 이단 누명을 씌우면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정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시대마다 이단 누명을 씌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들리면 IQ가 낮아지는 겁니다 마귀 들리면 나쁜 짓한 IQ는 한 300대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IQ는 한 20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게 핍박 오니까 더 역사에 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인 성교문이 열리기로 시작했어요 드디어 성교와 세계의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어디에 가도 괜찮습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여러분에게는 두란노도 변화시키고 로마도 변화시키는 이 사람들은 로마 27절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중지자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24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방법 중지자 여러분의 방법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이십사는 겁니다 직장에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오직 우리와 함께 나의 모든 것과 함께 끝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24라는 이 언약을 체험해봐야 돼요 진짜 깊이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결 속에서 모든 걸 다 하면서요 24의 특징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이것만 하는 거 오직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사업 그 방법으로 문제 해결 그 방법으로 성전 건축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의 역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만 주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속에서 24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금방 보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거기에 여자의 후손 건방 답 나옵니다 지금도 창세기 6장 사건은 전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돼가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는 이루는 그게 반교 입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가복음 16장 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으로 사둔 1장 8절 에서는 모든 사람 없이는 증인으로 이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똑같은 게 24 욕이 연결됩니다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무속인 운동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 과 점술 운동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 신전 과 문화 운동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충직자 여러분들은 기도 바꾸세요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기도 초보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영이가 지금 하모니카 부렸던가요 오늘 렘들 축복합니다 그걸 하모니카 부르니까 깜짝 놀랐네요 저 작은 하모니카 하나가 내 기분에 오케스트라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24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분의 방법이요 그분의 일로 24 하모니카 이러면 돼요 그분은 못 말리다니까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압니까 이 응답이 딱 왔어요 아무도 못하는 걸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세계를 랩런들 사람이 못해 여러분 교회에 다민주들이 몰려왔으면 훈련받고 이게 모여던 게 문제가 이대로 완전 그리스도를 똑같은 고백을 하는 다 다 다 다 다 하나님 보니까 보세요. 로마도 부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인 줄 압니까? 우리도 하기 힘든 3차 전도 여행을 싹 다 마치고 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마게든 3차 돌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우두머리가 모인 법정의 센서입니다. 대단하지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카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이건 뭔지 압니까? 풍랑 만났을 때 한 소리예요.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실 때요. 계속 기도가 되셔야 해요. 여러분 내일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이 찬송 같이 하고 누가 장로님 기도하고 설교 안 합니까? 이게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갔다?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속으로 막 들어가면 굉장한 파워 나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자료로 통계 낸 중에 건강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건강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부터 저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에 최후하는 대학에서 활용하는 걸 그때부터 알고 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힘생이 되는 거죠. 저는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계속 24살 기도하면서 24살 이게 건강해보고 하는 호흡을 하니깐요. 잠이 뒤바뀌는 겁니다.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 종일 일어나면 피곤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이게 자꾸 뒤집어지는 거에요. 이 조절을 안 하고 어제도 한 3시까지 안 오는 거예요. 맑아져가지고. 며칠 준비 다 해놓고만 눈 똑똑하면 할 게 없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잠 못 잤으니까 새벽 되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어떻게 조절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솔로몬 시험에 잠이 몸에 퍼져갖고 있는 상황이 치료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이에요. 24살 기도하러요. 지금도요. 메시지를 그냥 들으면 말이에요. 24살. 여러분 바쁘신데 메시지 그냥 들어오면요.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설거 한 잔인다 졸린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장노님이 일주일 내에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교회와 힘 얻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거 하고 계신데 막 힘이 안나 봐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다른 거 기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따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는 겁니다. 이것에다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 있으면 그거 붙여. 24살. 이수단 내용은 바뀝니다. 이것에다가 하나님으로 교회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붙잡고 24살.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이것에다가 교회 건축이라면 그거 놓고 24살. 또 이것 붙잡고 가는데 골치에 아픈 인간 하나 생겼다. 그 인간 잡고 24살. 틀림없어. 10분간 휴식하면서 24살 하시길 바랍니다. 20분 휴식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누리면서 해 주십시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